창원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이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원이 구금상태가 되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가 모두 지급되지 않고 12구 참사와 관련해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민하 의원처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출석정지 시 전액 미지급안과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제안한 출석정지 사유별 절반 지급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절반 지급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